2015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네, 2015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남자 신인상 아이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는 내 집 향적여 내 집 향적여 말하지 않아도 느낀다 머리 붙어봐 끝까지다 너는 내 집 향적여 난 너 내 복량 가지고 싶어서 안 나 잡기 전까지는 생각이 나 파워가는 발목 아래 온 건 라와 정색 스킨이 진해 완벽한 조합 살짝 끈적한 생각 이 건 아래 또 떨어진 긴색 넌 갖추고 싶어서 안 나 네, 어... 네, 정말 일단 감사드리고 뭔가 저희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저희 일곱 명의 부모님과 가족께 정말 감사드리고 양윤석 회장님, 양윤석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음악을 같이 열심히 만들어주신 프로듀서 형들 테디 형, 쿠쉬 형, 한범이 형, 필강이 형, 초이스 형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안무팀 형들, 재욱이 형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스타일 팀의 이사님과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스태프 누나들 형들 감사드리고 빅뱅 선배님들 그다음에 트에니언 선배님들 그다음에 위너 형들 싸이 선배님 정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코닉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를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항상 사랑해주시는 타블로 형, 스쿼트 형, 미쓰라 형, 에피카 형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